뭐 하시나요? 선생님 정신호영 다시 봤다고요? 오늘 밤의 워낙마늘 꾸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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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진실의 마늘이야 이거 엄마 까줘 잠깐만 눈 감아 맵다고 울지 않게 안울거면 죽어 한 번 먹어보고 안울거야 어 자꾸만 어떤 맛이야 세리야? 너 맵잖아 아니요 올해 착한 일 많이 했나보다 뭐였지? 착한 일하고 뭐있어? 오늘 나 친구한테 유치원을 다 입어서 미안하려고 했어 아 그랬어? 응 맛있어 맛있어? 아니요 아 진짜? 착한 애네 우리 애들은 착한 아이들이구나 느낌도 안 나면서 느낌도 안 나면서 사실 이거는 과일이야 과일 알아 나도 알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줄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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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 심심 나 좋다고 힘들다니까 너 넘어간다니까 뭐하는거야 나같아 하하하 왜 이래? 이리 날 게 아니야 어휴 이거 어딜까? 야야 아리야 속도를 좀 더 내봐 젠장에 올려 봄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져버리렴 기술장 자식? 식구 석기시대 아 위에까지 시작해보죠 대학병원? 원 언니 원 나 이거 먹어야 돼 원 이름표 시간 간디바 간디바 변신 변신하고 싶어 변신하고 싶어 변신 아 잠시 쟤 oriented 나 Ne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